안녕하세요. 기갑소녀입니다. 지난 2월 28일 영국의 더 타임즈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용병을 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푸틴의 요리사라고 불리는 용병집단 와그너 그룹인데요. 오늘은 이들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마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예부게니 프리고진이 운영하는 요즘 PMC라고 많이 부르는 민간 군사기업이에요. 군사기업이라고 하니까 무슨 되게 거창한 방위산업체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PMC는 간단히 말해서 그냥 용병집단입니다. 이들은 전직 러시아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약 6천여 명이나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전투력이 뛰어난 건 당연한 거고요. 이름이 왜 와그너 그룹인지는 분명하지 않은데요. 가장 유력한 썰은 와그너 그룹의 창설에 힘을 써준 러시아군 정찰총국 드미트리 우킨 중명이 우크라이나 내전에서 썼던 호출 부호가 와그너여서 그 이름을 따왔다는 썰이 있습니다. 창립자인 예부게니 프리고진은 1990년대에 상테스부르크에서 소세지 도매업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시기에서 푸틴이 상테스부르크 시장의 보좌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푸틴과의 인연은 이때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 고급 식당을 열고 푸틴과의 친분에 힘입어 여러 학교나 군대의 식자재 공급원을 따내며 사업이 엄청나게 변창했어요. 와그너 그룹을 푸틴의 요리사라고 부르는 건 프리고진의 이런 이력 때문입니다. 와그너 그룹은 세계 각지에서 러시아와 푸틴을 위해서 일종의 뒷공작을 해주는 조직으로 활동해왔어요. 형태만 민간기업일 뿐이지 사실상 푸틴의 사병조직 일종의 친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우크라이나에서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돈바스 지역에서 도네츠크나 루간스크의 칠러 반군들을 뒤에서 도우면서 이들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정부군을 투입하기 껄끄러운 분쟁지역에 대신 들어가서 러시아와 푸틴이 원하는 작전을 해줬던 거죠. 이후에 시리아, 모장비크, 리비아, 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내전에 개입해 민간인 학살과 고문, 성폭력 등의 각종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악명을 떨쳤고요. 2018년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와그너 그룹의 활동을 추적하던 러시아 언론 3명이 피설되었다는데 범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대충 감이 올 것 같죠? 2019년에는 와그너 그룹 용병 1200명이 반군과 함께 트리폴리 침공작전에 참여해서 정부군 포로들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용병들 스스로가 아무도 우리의 식량을 축낼 입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라고 포로 사례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었죠. 작년 7월 UN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1년 동안 민간인 학살과 고문, 성폭행 사건이 500건 이상 발생했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들 사건에 대부분의 와그너 그룹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그너 그룹이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많이 활동하는 건 푸틴이 와그너 그룹을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와그너 그룹을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용병으로 위장한 러시아군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러시아 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PMC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용병을 국제정치에 활용하는 이유는 우선 정규군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에요. 인권유린이나 불법행위같이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더라도 정부는 우리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부인할 수 있어요. 또 용병은 정규군이 아니어서 임무 중 죽더라도 전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실제 인명 손실의 규모를 은폐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이점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이 4600여 명인데 같은 기간에 사망한 PMC 대원의 수는 5600명입니다. PMC를 쓰지 않았다면 미군이 11000명 전사했겠죠. 이렇게 되었다면 여론이 엄청 나빠졌을 텐데 미군은 공식적으로 4600명이 전사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라크에서는 블랙워터라고 불리는 미군의 네이버실 출신들이 만든 민간 군사기업이 활동을 했었는데 여러 건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일으켰어요. 2007년엔 자신들이 경호하던 사람이 탄 차량이 바그다드 시내에 멈춰서게 되자 갑자기 주변에 총을 난사해서 수십 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인 헨리 왁스먼에 따르면 2년간 블랙워터가 개입된 총기 사건은 총 195건이었다고 합니다. 블랙워터는 자신들이 경호했던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 명성을 얻기 위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결국 블랙워터는 회사 유임을 아카데미라고 바꾸고는 지금 열심히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와그너 그룹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력의 국가에만 허용되며 민간 군사기업이나 용병기업은 불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러시아군 출신들이고 러시아 무기를 쓰고 있고 또 러시아 군용기로 이동하는데 러시아가 이들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 지나가던 걔가 웃을 일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직 살아있는 걸로 봐선 이들의 작전이 아직까지는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푸틴이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을 공격하면서 러시아 의용군의 참여를 환영, 환영한다는 발언을 했어요. 이게 과연 순수한 의용군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와그너 그룹의 용병들을 우크라이나 전쟁 일선에 배치하겠다는 푸틴의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기갑소녀였습니다.